AI 앵커가 알려드리는 경산북도 핫이슈 딱 60초만 축축줄을! 경산북도가 8월부터 경북관광 그랜드세일을 추진합니다. 올해 경북을 찾은 관광객 약 1727만 명 더 많은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여행 할인 상품을 준비했습니다. 하나, 경산북도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경북을 찾는 여행객에게 철도 운임 10%를 할인해줍니다. 대상으로는 중앙선 안동, 영주, 풍기역 그리고 경부선 포항, 신경주, 김천구 및 동대구역을 이용해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입니다. 또 여행지원금은 1인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합니다. 둘, 경북 북부권, 중서북권 관광을 위해 고묘 차량 서비스 인센티브 지원을 합니다. KTX 역사 주변 소카존에서 차량을 이용하면 비용의 80%를 지원합니다. 안동, 영주, 풍기, 김천구미역의 25개 소카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셋, 전국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합니다. 온라인몰에서 경북 여행 상품을 구매하면 상품 가격의 50%, 상불 피해 지역 울진 여행 상품의 경우 최대 15만원까지 할인해줍니다. 그 외, 액티비티 체험관광 지원, 덩통주 제조 등 다양한 체험관광 진행 예정입니다.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경북 숙박대점 가을편이 진행된다고 하니 가고 싶은 경북 여행 앞으로 더 떠나고 싶겠죠?